xsfm입니다. p o d e r a 본의 아닌게 반려견 사연으로 이어집니다. 요 앞에 김수정씨는 44회를 들으시다가 사연을 쓰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개되는 지인씨는 45회에 소개되신 적이 있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자기가 소개팅에서 왜 까였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고민하는 내용을 남기신 분이셨죠. 오랜만입니다. 저희 집은 18년간 개 한 마리랑 같이 살았어요. 저는 개 누나로 18년을 살았죠. 우리 개는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개가 동물병원 다녀온 날 퇴근하시고 병원비를 들은 아빠께서 하들짝 놀라시며 뭐 그렇게 비싸냐? 호적에 올려서 의료보험 받게 하자! 라고 하셨어요. 뭔가 놀라시긴 놀라셨지만 상당히 사랑스러운 멘트네요. 호적에 올리고 싶을 정도로 사랑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석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그냥 비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비싸시는 거라고만. 그런데 아버님 무뚝뚝한 아빠는 뭐 이렇게 개가 이렇게 비싸? 이렇게만 하셨을 텐데. 하긴. 어떤 아시느냐? 내 쫓아버리어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호적에 올려서 의료보험 받게 하자. 귀여운 아버님의 멘트였네요. 특히 저희 엄마는 개를 키우시는데 확실한 철학을 갖고 계셨어요. 먹고 싶어하는 건 다 준다. 아... 위험한 철학 아닙니까? 이거? 개가 먹고 싶어하는 게 진짜 먹고 싶어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은 지나가다 보다가 아름답다고 청산가리를 드시지 않잖아요. 길어야 12에서 13년 산다는데 얘들이 먹는 거 말고 무슨 악이 있겠는가? 였지요. 걔들이 12에서 13년밖에 못 사는 이유가 이런 철학 때문이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질병으로 어쨌든 뭐... 그게 좀 첩이한, 펑퍼짐한 강아지들은 운동부족도 운동부족인데 사람이 먹는 거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저는 제 철학이야말로 그거예요. 저는 과일을 빼면 사람 먹는 거 안 주거든요. 우리 개한테는. 그래도 개한테 주면 안 된다는 음식이 있잖아요. 초콜릿이라든가 양파라든가. 초콜릿을 먹고 있는데 개가 달라고 짖어요. 엄마가 주래요. 주면 안 된다고 대답하면 그럼 너도 먹지 마! 안 줄 거면 냄새를 풍기지 마! 저 잔인한 것! 근데 초콜릿은 정말 죽죠? 안 좋잖아요. 아주 안 좋죠. 안 좋은 게 아니라 진짜로 정말 죽는다고 되게 강력하게 권... 네, 아주 안 좋다고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익히고 난 뼈가 들어있는 음식이라든가. 초콜릿, 포도. 그래도 저희 개는 그냥 사람 먹는 거 다 먹고 살았어요. 짜장면도 먹고, 김치도 먹고, 과일도 먹고, 아빠가 드시는 홍삼 달인 것도 먹고, 인삼차도 먹고, 산삼도 먹고. 이게 괜찮나요? 삼 종류? 네. 그리고 면 같은 거 한 번 먹이죠? 네. 그럼 계속 먹이군 싶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개가 먹는 것 중에 저는 제일 재밌는 게 사과인데, 소리가 재밌거든요. 근데 면 먹는 거 보면 주고 싶긴 해요. 사과는 그냥 똑같지 않습니까? 아삭아삭? 끝까지 먹어요, 계속. 돌려가면서 이렇게 먹나요? 콕콕콕.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밖에서 친구들이랑 햄버거를 먹으면 조금 남겨서 집으로 가져와 개를 줬어요. 다시 생각해도 애틋하네요. 하려던 얘기는 이게 아니고, 하루는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샌드위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샀어요. 근데 개 안 주고 나 혼자 다 먹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나눴군요. 그런가 봐요. 그걸 반증하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린 나이도 아니었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냥 걸신이 들렸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반기는 개를 못 본 채 하고 방으로 잽싸게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샌드위치를 입으로 우겨 넣었어요. 음료도 없어서 목이 맥히는데 그냥 막 먹었어요. 이런 때는 그런 때죠. 누구 나눠주기 싫을 때죠. 문 밖에서 개가 계속 화를 냈어요. 문 열라고. 너 혼자 뭐 처먹냐고. 너 뭐 처먹는 거 다 안다고. 근데 혁신이 오래 살면 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린단 말이에요. 정확히 알죠. 정확히 알죠. 다 먹는데 2분쯤 걸렸을까. 아 편의점에 그 2개짜리 사셨구만. 문을 열었더니 개가 한 달음에 들어왔어요. 코를 킁킁킁킁 사방을 스캔하더니 또 화냈어요. 내놓으라고. 너 처먹은 그거. 햄 들어간 거 어딨냐고. 그렇잖아요. 후각이 200배 이상 발달이니까.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혹은 주택일 수 있으니까. 저 한 100미터 밖에서부터. 햄 들어간 샌드위치? 약간 이런 거 집에서. 우리 김상조 엔지니어가 참여하길 바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방금 김상조 엔지니어가 방금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맞아요. 다른 거를 시킬 때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우리 개는 사무실도 오고 집에도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사무실 밥을 시키죠. 그러면은 뭘 달라고 안 해요. 아 그래요. 관심이 없어요. MSG 냄새가 너무 나서. 한정식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한식에. 그러면은. 바꿔만 하면. 개도 안 먹는 것들을. 왜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켜서? 먹여 보지 않아서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집에서 치킨 시키죠. 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주택 사시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치킨은 초코한테 언제나 있는 냄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배달 오토바이가 계속 하루 종일 지나다닐 텐데. 그럴 수 있고. 그 후각 범위 안에 치킨 냄새는 언제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고. 근데 너무 궁금하고. 평상시에 늘 맞는 냄새인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래서. 제가 저 얘기한 적 있지 않아요? 치킨 먹은 걸 잘 관리를 못하고 나왔는데. 다 뜯어놨다. 어느 날. 우리를 재우고. 밤에 나가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쓰레기통이 찢어져 있고. 벌써 다 해먹은 거야. 아 걱정돼가지고. 엑스레이 찍으러 달려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미안했어요. 내가 왜 그랬지? 진짜로. 개 누나로 18년 살았다는 걸 보니까. 거의 자각이 서너 살부터 생기고 나선 거의 개는 식구니까. 그렇죠. 동생이고. 진짜 미안했나 봐요. 정말 미안하면 이렇게 발음돼요. 미안. 이렇게 써있어요. 미안. 없어. 라고 손을 펼쳐보였는데 안 먹혔어요. 개는 정말 서운한 것 같았어요. 우리 개가 접대용 개라고 제가 늘 소개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처음 보는데 10년 만에 만나고 좀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이면. 전생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첫 나쁜 놈인 게 벨이 울리면 짖어요. 일단. 짖은 다음에 그게 사람이라는 게 확인되면 다 좋아해요. 사람이 아닌 것이 들어온 적은 없잖아요. 사실 벨을 누른 적이 없죠. 따라서 경비의 역할은 하지 못해요. 그런데 얘가 우리 처갓댁의 식구들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가끔 저희가 여행 갈 때 처갓댁에 가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 처갓댁에서 한 번 저희 바깥 양반만 데리고 같이 어디 쇼핑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초코 지키려고 집에 있고. 그런데 처갓댁의 식구들이 넷이란 말이에요. 딸이 둘이에요. 사람 많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우르르 이렇게 왔다가 잠깐 초코한테 인사만 하고 우리 바깥 양반만 데리고 다 나갔어요. 자기 놀러 갈 줄 알았는데 안 간 거야. 사람이 내가 있는데도 충격을 먹고. 아우 이런 거야. 구슬프게 진짜. 사람은 왜 다 나가고. 유영희 씨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긴 사람이 없네 이러면서. 산 꼭대기에 달이 떠올랐을 때 늑대처럼 아우 우는 거예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서열이 정리되는 거죠. 내 위로는 아무도 없냐. 내가 얘 치닫거리다 하고 있게 생겼어 이러면서 초코가. 강아지의 서러움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고 느꼈던 기억이 나요. 하여간 지인 씨의 개가 서울래했다. 아무튼 우리 개는 무척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요. 18년을 살았는데 잔병치레 한 번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이빨도 하나도 안 빠졌었어요. 병원에서도 정말 호상이라며 슬퍼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고. 이제 어쨌든 무지개다를 건넜군요. 그러네요. 그래도 어떻게 슬프지 않겠어요. 호상이고 나발이고 아무 위로가 안 됐어요. 그렇죠. 지금은 개가 떠난 지 6년이 됐는데 요즘도 우리 개 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개는 어떤 훈육이라던가 지도 편달 이런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어릴 때 신문지 위에 똥 싸게 하려고 며칠 훈련하다가 개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똥을 며칠 안 싸고 그래서 포기했었어요. 개가 거실 바닥에 똥을 싸면 냉큼 물 휴지를 준비하고 항문을 닦아주고 똥을 치웠어요. 따끈따끈한 똥을 손에 쥐고 이거 봐 나 네 똥 들었어 라며 개에게 웃어보이곤 했지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 오래 산듯. 이제는 슬픔보단 그리움이 더 커요. 그래서 엄마랑도 웃으면서 그렇게 성격이 지랄맞더니 어쩜 살아도 18년은 살고 갔다. 이런 얘기도 하지요. 18년이면 많이 살았네. 진짜 오래 살았죠. 진짜 오래 건강하게 살았네요. 재미있었나요? 사연이 뽑히고 더 원하시면 우리 개 장례 치르던 날 아빠가 좋게 되셨던 얘기도 써볼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데 세 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XSFM 방송 다 재미있게 잘 듣고 있고요. 윤세민 기자님도 좋아요. 유면상 PD님은 왜 방송에 안 나오세요? 제일 웃기신데.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유면상 PD는요.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 표정을 딱 보죠. 그러면 귀찮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제가 볼 때 유면상 PD님은 외파 씨를 한 번도 안 들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만사가 귀찮은 양반이죠. 다른 일이 바빠서요? 네. 형 안에 지인 씨는 되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사연도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럴까를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쓰는 것 같은 사연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도 마찬가지. 강아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정말 저는 사실은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을 키워본 적이 있는데 저도 되게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정말 무서워서 저는 용기가 없어요. 이렇게 같이 그거를 저보다 먼저 보내야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운데. 그분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용기가 없어서 절대 안 키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장가 들면서 받았잖아요.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죠.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운명은 별로 안 믿는데 그런 다른 동물과의 만나면 사실 되게 운명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솔직히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연결돼 있고 커뮤니티가 있고 누가 소개팅을 해줬고 이럴 수 있는데 동물과의 우연한 만나면 정말 갑자기 딱 길에서 만나서 따라온 고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안 가고 갑자기 어느 날 안 가버리는 뭐 고양이 멍멍이들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개는 처음에 우리 박한이 엄만이 업어 들어올 때 그때 저랑 사귀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 그랬나? 네. 그래서 저랑 사귀게 될지도 몰랐을 거고. 그렇죠. 허구헌단 XSFM 스튜디오에 드러나갈지도 몰랐을 거고. 팔자 알 수 없어요. 여기서 가장 신기한 점은 개랑 사는 사람으로서. 18년 동안 사람 먹는 걸 다 줬는데. 그러니까. 장수했다. 이게 진짜 이상. 이빨도 안 빠졌다. 이게 진짜 이상합니다. 그 외에 오래 사는 어르신들. 그렇죠. 제가 이제 농아리 같은 거 갔을 때. 맞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나이까지 정정하시냐. 그러고 보면은 밥도 많이 먹고. 그렇지.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먹고. 할아버지 담배 어느 정도 100년 폈지? 그때는 또 막 그 어르신들의 세대에서는 한 14살만 되면 담배 피시고 이랬으니까. 곰방대 피시고 이랬으니까. 100년 폈다고. 그래서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흡연이 과연 얼마나 암에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큰 인자이긴 하지만 그 역은 또 성립 안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례들을 보는데. 100년 피신 분은 병원에 모시고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하니까 폐가 뭐 70대, 60대의 폐다. 뽀송뽀송하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연배 되게 오래되신 시골의 어르신들 보면 우리가 지나가다 그냥 보면 평상시에 늘 빨간 것 같잖아요. 레드넥인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아침에 그냥 까매요. 아 그런 거예요? 점심 때 막걸리에 밥을 비벼드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슬슬 다시 올라오시는 거지. 아 말아드신 것도 아니고 비벼드신. 아 말아드시죠. 이게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맛이가 없어 이러면서. 살짝 찰박하이면서 이렇게. 그죠. 제일 이제 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예요. 눈앞에 맛있어 보이는 거 웬만하면 다 먹고도 이렇게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장수는 건강은 예방과 그게. 장수는 랜덤이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장수 카테고리.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XSFM